벨더스게이트 3 스팀 덱 퍼포먼스 어떤가요? 벨더스게이트 3 어제부터 스팀 덱 베리파이드인데 할만한지 확인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의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될거에요. 진짜 고마워요. 여기 메인 화면이 이미 볼 수 있는 것은 게임 당연하지 60fps 유지하지 못해요. 30fps까지 드랍되고 결국 40fps 정도에 도달합니다. 세팅 확인해봅시다. 가스템 프리셋으로 설치되는데 거의 모든 세팅은 중간입니다. 퍼스트 프로세싱은 amdfsr 1.0인데 나중에 2.0 나올 예정입니다. 읽어보니 2포인트로 퍼포먼스 좀 더 좋아질거에요. 저는 이 중간 프리셋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픽 최하의 세팅으로 설치하면 fps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지만 게임의 그래픽 중간으로는 이미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걸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네매틱은 좋아보여요. 60fps 유지해요. 하지만 영상이어서 놀랄만한 것이 아니에요. 캐릭터 제작에서 그래픽 퀄리티가 어떤지 볼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지만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글자가 편하게 읽을 만큼 커서 다행해요. 게임플레이 상태 확인해봅시다. 게임 시작의 던전은 35fps 40fps 사이에 있지만 떨어질 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40fps 아직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대화할 때 50fps도 가능합니다. 나가 있을 때 퍼포먼스 좀 더 좋아져요. 4050fps 사이에 있어요. 유지된 fps를 원하시면 40fps 한 개 설치한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떨어질 때가 있을거에요. 위의 퍼포먼스 스탯에 한눈을 던지자 gpu는 계속 99%에 있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어요. 게임 세션 90분 이상 어려워요. 결혼적으로 말하자면 벨더스게이트 3는 스팀 덱으로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배터리 빨리 떨어지는 것이 좀 아쉽긴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구독할 수도 있고 이것은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